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계 시사 1번지 KBC 라디오 101.1MHz로 광주, 전남, 전북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메시지 샵231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샵2315로 좋은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면 생방송 중에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나 문자 하루에 한 분 선정해서 1인 1딱 저희가 쏘고 있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기다려주시면 빠짐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또 많은 분들이 댓글에 좋은 글 보내주셨는데요. 이은주님, 애청자시죠? 이런 글 올려주셨습니다. 시사 1번지는 격조 있는 방송인데 어제 댓글에도 여지없이 등장한 몇몇 분탕러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시사 1번지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방송의 격에 맞는 품격 있는 댓글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나와는 다른 시각의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고민해볼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더 바람직한 토론 마당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이 옹달섬처럼 우리 시사 1번지 토론 마당을 밝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유튜브 댓글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우리 백원계의 시사 1번지 유튜브 댓글 마당만큼은 또 하나의 건전한 토론 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김형주 전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성철 교수 요즘에 백원계의 시사 1번지 인기가 매우 높죠? 그렇죠. 이게 댓글 내용도 그렇고요. 조회수도 그렇고. 정말 저 백원계의 시사 1번지에 출연하는 게 영광으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정말 어쩌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얘기를 작작해 주시는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주를 맞았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최근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를 보면 6월 둘째 주에서 48.0 대 44.2 긍정이 앞섰는데 6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46.6 대 47.7 부정이 더 높았습니다. 취임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그렇게 낮지 않은 편이죠. 그런데 40%대 50%를 넘지 못하고 또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 이것은 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윤희석 대변인.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긴 한데. 왜 그럴까요. 한번 이유를 따져봅시다. 부정이 높냐 긍정이 높냐는 얼마 차이 안 나고 하는데 다만 50% 이하다. 물론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면에서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 일단은 물가도 오르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일본도 보면 총리 지지율이 9%포인트가 내려갔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꼽자면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힘 내부 갈등. 장성철 교수는 왜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3, 4가지 같아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민생이 좀 많이 어렵죠. 물가가 많이 상승돼서 기름 넣기도 상당히 겁나더라고요. 어디 가서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상당히 겁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물가 높아지고 있고 유가 상승하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당의 혼선입니다. 여당 뭐 지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당 지도부가 싸우고 있다. 당대표 징계하네 마네. 그리고 뭐 개파 갈등 있네 없네. 개파 만드네 안 만드네. 주도권 싸움 하네 안 하네.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집권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과 당대표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특히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개파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과연 권력 실세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면서 김건희 여사께서는 본인은 부인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내조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부인의 역할을 넘어선 영부인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과거의 약속에 대해서 변경이 됐으면 합당하게 국민들께 이해와 양해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국민 몇 분들께서는 좀 반감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물가 오르고 또 전기료 오르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지금 시각이 근데 좀 양쪽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하느라고 일부러 뭐 전기료 안 올리고 그렇게 해서 부담이 컸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우리가 올린 거 아니냐 그게 왜 우리 탓이냐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정기남 교수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뭐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가 오르고 이렇게 뭐 전기료 오르고 이런 것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린다면 그럼 IMF는 김대중 대통령 탓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 또 뭐랄까 대책 뭔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결론 원당치는 않다고 보여져요. 이게 또 어쨌든 외적 요인도 굉장히 큰 거고 고물과 고금리 이런 상황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전기료 인상 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물론 전기료 인상이 소극적이었던 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전기료 인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 속에서 서민들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떤 의지와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사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부인과 함께 나가는 아주 기분 좋은 모습이시더라고요. 외교력 성과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런 낮은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정말 최근에 이런 엄중한 지지율의 어떤 하락 또 국민적 평가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저는 별 충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듯한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국민들이 좀 더 짜증나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만 덧붙이면 저는 또 여당의 역할이죠. 여당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당내를 쳐다보면 당내 갈등은 심각하지요. 당대표는 성상나 무엇으로 징계한다 어쩐다 하지요. 국회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김용주 의원 사실 지지율 1위 1비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건 좀 들여다볼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과거와 다른 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부정평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긍정평가율이 낮은 건 있어요. 50% 대 40% 그런데 부정평가율은 박근혜 대통령이 23%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30%인데 왜 지금 오히려 45%, 50% 되는 부정평가 와 있나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양 진영이 결집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각가지를 제외하고도 인수위 잘못했다. 나는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기세 이번 정권은 인수위에 의해서 틀어버렸어야 돼요. 올리겠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정확하게 맞아뜨리지 않아요. 이 정부가 대통령이 경기 어렵다는 거 말은 알겠는데 또 전 정부 탓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는 솔직하게 인상할 거면 인상하겠다. 혹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수위 때 틀어야 되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하는 거 그대로 놔놓고 정부 따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상민 장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시켜서 따로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저는 굉장히 큰 국민으로 보면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 정비 지금도 경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인수위 때 우리는 예를 들어 민정수수기를 폐지하는 대신에 법무부하고 행안부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을 정리하겠다. 오케이. 거기서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때 안 하고 그냥 뭐 조직법은 야당이 되니까 안 될 거니까 우리끼리 시행령 해가지고 하겠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부가 경제를 정말 심각하게 하는 정부인가? 왜 나토는 왜 가? 그런 겁니다. 지금 무슨 러시아하고 중국 안 그래도 우리 시리어스한데 거기다 일부러 돈까지 들어가면서 나토까지 가? 우리가 북태성양 조약기구 회원국도 아닌데? 마드리드에 가서 김근혜사하고 아주 바르셀로나 국은 갈 거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진지하게 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으로 간 이유는 정말 머리 싸매고 밤새 고민하고 참모진하고 하는 그런 배치를 꿈꾸게 했잖아요. 그런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K컬처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유형 자산 모형 자산 지난번에 바이든 왔을 때 투자했으면 그걸 어떻게 이어갈 것이며 하는 것이 집약적으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하고 싸움 붙고 당은 당대로 싸움하고 있고 한가하네? 뭐야 이거? 이런 부분은 저는 다시 중요하게 해야 되고 인수위를 그냥 넘겼다는 것 또 하나는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출근할 때 인터뷰하는 거 잘한다고 하지만 그거 매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기자들이 의도하는 질문에 말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놓으면 놓으라고 하면서 자기 대통령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지를 못하는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 아무도 못하고 있다. 그래놓고 근성동이 나가서 악수하고 있으면 공항에 악수하면 뭘 한단 말이냐? 그런 부분이죠.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불편하지 마. 두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좀 혼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미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윤윤석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기도 한데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막 고뇌하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거침없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괜찮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분이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 고민을 안 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대통령 본인의 생각보다는 다 이해하지 못하시게 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행동 방식이. 국정에는 연습이 없으니까 지적하신 대로 임기가 두 달도 안 됐지만 계속 잘해야 한다는 질착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러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게 시작부터 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수 중간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도 그렇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쪽 편에 쓰면 우리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는 나토에서 우리나라를 왜 불렀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4개 국가를 불렀는데 부를 자격이 되니까 국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즉 자유민주주의 제재 시장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국력이 세계 10위권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격이 있구나.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대상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항상 어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던 상황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오방국들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중국, 시진핑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그런 것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토에 대통령께서 초청받아서 가서 여러 나라들의 정상들과 친분도 넓히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면 아주 좋은 성과를 갖고 오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취임 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취줄이 높게 나온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 중에 김영주 의원께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장성철 교수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 중에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 이 말 한마디도 한 1%는 내려가거든요. 아니 그런데 좀 농담처럼 얘기하신 거가 좀 많이 회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거 좋게 봐요. 이렇게 아침에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하는 거 왜 나쁘겠어요? 좋죠. 다만 항상 제가 지적하는 거는 좀 더 진지하고 고민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노력.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 시작할 때 처음에 글쎄 뭐 꼭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겁고 어려운 때일수록 좀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스페인 다녀오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식 소통 기자회견을 전임 대통령들이 안 하셨던 걸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저는 큰 선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꾸미지 않은 참모들이 준비해 주지 않은 대통령의 날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 다음 여론조사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유를 따지면서 여당 내 갈등 얘기하고 또 이제 경찰 관련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58분 통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98분 통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오래 통화를 한 모양인데 정기남 교수 보시기에 지금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행안부가 경찰국 두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확실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거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좀 울림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땡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을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로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데 찬물을 끼얹듯이 경찰청장이 사의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 또 언짢아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경찰청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또는 어떤 청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국민적 비판 여론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보이는 방식은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지금 시행령만을 통해서 경찰 업무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또 위법성 여부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여론들을 감안할 때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적 어떤 시행 제도를 할지라도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저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경찰의 반발을 즉자적으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통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가 돼서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 될 거예요? 윤희석 대변인. 그런데 검찰의 집단 반발과는 좀 다르죠. 검찰은 주로 검사 위주로 돼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될 때 고위직이 많이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경찰 같은 경우는 그런 취향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비찾느냐. 그건 아니고 현장에 계신 분들 위주로 아마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옷을 벗을 때 검찰은 변호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그게 없고 그리고 명분상 그렇습니다. 경찰이 14만 정도 된다고 하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는 건 맞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과거보다는 나아진 거 아니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직접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장성철 교수님이 어제 되게 좋은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항상 불러서 민정수석은 부르기가 어렵고 이런 정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 내용을 들여다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는 거는 저는 아직은 납득이 안 가요.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 저는 이제 더 철학적으로 보면 경찰을 외청으로 두고 91년도에 어쨌든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중앙정부에서 가져간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측면. 사실 형식적인 요건으로 보면 행안부 장관 말이 맞아요.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경찰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를 지원하고 경찰이 더 빨리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경찰이 반발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독립적인 외청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는 니네들이 민정수석실에서 숨어서 컨트롤 다 했지 않냐. 그 얘기를 시작하면 그때는 행안부가 오히려 소외됐다. 다시 소외된 걸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건데 그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로서의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그 철학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방자치라든지 자치경찰이라든지 어떤 시대적 변화의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전혀 그런 부분들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인가. 다 질 것인가. 이런 쟁점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 실제로 행안부 장관 생각했던 건 사실 좋은 기능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수위에서 그런 정도를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줬어야 된다. 지금 와서 그런 거 언급 없이 그냥 시행령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한다니까 본질적으로는 결국에는 핵심은 행안부 장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정부를 전체 통제를 다 하는구나. 그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장성철 교수 지난번에 권은희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안부, 외청이라고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의, 말하자면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들 아니냐. 그런데 행안부에는 경찰이 있냐.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몇 분이 와서 파견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저는 이 사안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비대해진 과도한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점도 견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경찰국을 제도적으로 그러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옳은 추진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개편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수 한박 법안 국민들이 왜 그렇게 반대 많이 했습니까? 그냥 여당이 밀어붙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많은 분들의 얘기도 듣고 경찰, 일선 경찰의 얘기도 많이 들어서 같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하니까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1부를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댓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두 분만 얼른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웅님, 기대했던 대통령과 취임 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달라서 그런 것이겠죠. 꽃님이 아이디 쓰시는 분 대통령 처음인데 실수 안 하고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송화님, 지금 여당은 이전 야당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도 여당 시절처럼 구는 게 문제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죠. 날씨였습니다.